네? 뭐 인터뷰해요? 아니 박희순씨 살아있죠? 네 살아있습니다. 박희순씨 사실은 외로워요. 결혼도 해야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. 여자 조건 중에 진짜 생각을 안해봤는데 안해야지 안해야지 별다른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절대 안된다 돌싱은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윤성훈씨는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이익선씨하고 오하영씨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씨 우리 장윤정파의 왼팔이죠. 신영이 보고있나? 이 시간에 잠을 쓸거에요. 아침에 일어났나? 자! 사랑을 못하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오하영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안됐어 당신 없으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컴온! 컴온! 다 역시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?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사랑의 닭발이 떨어졌나봐 사랑의 닭발이 떨어졌나봐 자 둘이 나왔어요 아니 기상캐스터 다 외워서 하신다더니 가사는 잘 못 외우시네요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오하영씨 아까 그 살짝 했던 이 춤은 뭡니까? 웨이브인가봐요? 아니 되게 짧게 왔다 갔어요 5,6,7,8 아이코야 자 박기순, 윤성호 여기서 성공하면 결승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승진호 포기할 순간 이제 뒤로, 이제 뒤로, 이제 뒤로 뒤로, 뒤로, 뒤로 5,6, 컴온 다 포기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너 돌아보지마 내 인생 어떡해 나 보고 어쩌라고 모르는 거네 제대결이에요 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이익선, 오하영 좋아해요 이게 은일입니까? 제대결이에요 자리해 주십시오 부끄나가세요 아니 뭐 우승한 것처럼 좋아해 아유 참 자 갑니다 이익선, 오하영씨 다시 기회 왔어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금상향 홍콩하나씨 별들이 속은 데는 홍콩의 밤거리 별들이 속은 데는 별들이 속은 데는 꽃만 사무신은 그를 욕난 꽃 꽃잎처럼 사정스러운 그 사람이며 그가 슬픔에 안겨 가고 싶어요 이선식! 성공!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니 남의 실수를 좋아하지 말고 둘이 잘해요 남의 빨간 문 들어오면 야 왔어 왔어 이러지 말고 둘이 잘하라고 저희가 잘하는 것보다 저쪽이 틀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빨라요 자 룰러 떠올려 주세요 멈춰! 좋아하면 2단을 다시 한 번 좋은 노래예요 망치면 안 돼요 박희순씨 망치면 안 돼요 이 노래